저는 현재 태성파워 개발자 른타이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브레인박스 요청으로 간단하게 파워와 OCP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파워 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한국 업체와 새로운 모델 개입하기 위해 3개월 코스로 입국했습니다. 한국 파워 서플레이 시장이 이렇게 활활한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업체의 파워는 자체 개발이 아닌 저희 회사를 통해 직접 개발 대행을 한 후 광급하게 됩니다. 또한 AS 역시 국내의 저희 쪽 기술자들이 처리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초부터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대행하기 위해 12V 출력을 일부 강화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워 서플레이 효류를 높이고 12V 강화한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부 제품은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또 일부 제품은 계속해서 마케팅 담당자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국 업체의 파워는 단순히 제가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든 제품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좋은 제품은 올해 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 쪽 공장의 파워 OCP 테스트는 3.3V와 5V의 최소 부하를 준 다음 12V의 부하를 걸어 측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측정 장비가 있어 OCP 테스트는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브레인박스가 OCP 테스트한 동영상을 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장비 특성의 특성으로 약 1분 이내 부하를 걸어주는 방법에는 웬만한 파워 서플라이들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한국의 파워 역시 해당 방법으로 해도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OPP로 작동합니다. OPP 기능 사용은 IC 칩 단가가 높아 파워 서플라이 단가 상승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급형 제품에는 해당 기능을 추가해 판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12V 싱글 출력 파워 서플라이더 OCP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호 회로는 아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일반 유저들이 있으면 좋다고 판단하는 부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를 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호 회로는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능 부분입니다. 저희 공장은 현재 월 20만 개의 파워 서플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보급형 제품들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 업체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PC 시장은 무시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